오늘 하루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? 두근두근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 마법같은 일이 기다립니다 도란도란 책 속에서 삶의 행복과 해답을 찾고 향긋한 찻잎처럼 생각의 향기를 채우는 인문학과의 만남 2017년부터 문을 연 두드림 서구평생학습관에는 정말 신나고 기대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함께 다같이 이 모든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오래된 친구처럼 그윽한 향을 풍기는 커피 한잔 어때요? 알록달록 예쁜 반려식물들과 함께 마음도 몸도 힐링을 하고요 열 손가락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화음에 흠뻑 젖어도 봅니다 맛있는 냄새 쉽게 배우고 따라하다 보면 오늘은 내가 요리왕 자 다음은 어떤 일이 기다릴까요? 북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나만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내 안의 세상을 보여주는 크리에이터의 꿈도 키울 수 있어요 어서 오세요 두드림 서구평생학습관에서 여러분의 꿈이 펼쳐집니다 저희 부탁드립니다 inhaling덩시장 da 우린 기다리aha PC mes화 아웃Productsch psych 장러 inch 해 tür 어떻게 어쩌구 efforts 어쩌구 comme 저기 감사합니다.